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호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제가 결국 여러분한테 뭘 설명드리려고 상호출자를 설명하는 거냐면 지주회사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지주회사란 말이 여러분 무슨 경제기사나 그런데 보면 꼭 앞에 순환출자라는 말이 나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통 대기업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이런 말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주회사를 알려면 순환출자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순환출자의 원리가 되는 게 이 상호출자입니다. 상호출자를 이해해야지 순환출자를 알 수 있고 순환출자를 알아야지 지주회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상호출자 다음 주는 순환출자 다음 주는 지주회사 이 순서로 차례대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출자 일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이거를 금지를 시켜놨는데 못하게 왜 나쁜 건지 좀 이따가 볼 거고 이걸 읽어보면 두 회사가 서로 출자해서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만 증가시킨다. 일단 여러분들 자본이 아니에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해서 자본금 증가시키니까 뭐가 있어요. 증자 주식을 더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좀 이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본과 자본금은 제가 강의 세 번째 시간에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3강을 보세요. 제가 물음표로 이거 찾아갈 수 있게 여기다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예를 하나 들어서 이 A 회사가 대기업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A 회사가 현금 100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현금 100억으로 회사를 시작했으니까 현금 100억에 자본금 100억으로 이 회사를 차린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부채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회사를 시작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 A 회사가 이제 이 현금 몽땅 100억을 가지고 출자했어. 어디에다가 B 회사를 그러니까 하나 또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A 회사가 가지고 있던 100억이 B 회사한테 몽땅 갔죠. 그래서 B 회사도 자본금이 지금 100억으로 하나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B 회사는 현금 받았으면 뭘 줘야 돼. 그쵸? 이 주식을 줘야지 A 회사한테. 그러면 이제 A 회사는 현금 100억 대신 뭐를 이제 갖게 됐다? B 회사의 주식을 100억 원어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B 회사의 B 회사를 지배하겠어요? 당연히 A가 지배하겠죠? 그러니까 B 회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B 너 우리 회사에 100억 출자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했겠죠? 그래서 이 B 회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A 회사가 시킨 대로 이렇게 100억 원어치를 출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B 회사가 가지고 있던 현금 100억이 A 회사로 이렇게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출자하니까 증자했죠? 그래서 자본금 100억이 늘려가면서 주식은 누구를 줘야 돼? B 회사를 A 회사가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B 회사는 현금 100억 대신 A 회사 주식 100억 원어치를 갖게 된 거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고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딱 보고 어? 이거 회사가 현금은 100억 그대로잖아요. 100억 줬다가 그냥 다시 가져온 거죠? 그래서 현금은 100억 그대로인데 자본금만 어떻게 돼? A 회사는 100억에서 200억으로 늘었고 B 회사는 결론이 현금은 하나도 없는 자본금만 100원인 이런 장부상으로 부풀려진 이런 두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착오로 해서 투자자들이 잘 모르니까 자본금이 200억씩이나 되네. 그래서 자본금 100억인 회사보다 200억인 회사가 뭔가 좀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5인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하기도 용이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방금 전에 A 회사가 B 회사에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지배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좀 과장을 했습니다. 돈 100억 몽땅 빼가지고 B 회사에 다 좋죠? 그런데 조금만, 이거보다 조금만 더 현실적인 모형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 대기업인 A 회사가 B 회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상호출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금액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이게. 봐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주식은 한쪽에서 출자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주식은 괜히 쓰면 복잡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뭐만 보냐면 이 현금 있죠? 현금과 이 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것만. 자, 봐봐요. 일단 이 A 회사가 B 회사한테 출자 30억 했죠. 그러면 B 회사는 어떻게 해요? 30억 원어치 주식을 주고 줄 거예요. 그러면 A 회사는 현금이 70억에서 100억에서 70억으로 변하고 주식 30억 원어치가 있습니다. 여기다 놔줄게요. 자, 그러면 이 B 회사는 현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억으로 되면서 주식 발행해서 얘한테 주면서 자본금도 이렇게 30억이 현금이 늘어난 만큼 자본금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요게 A 회사가 출자한 금액이니까 60%의 지분을 누가 갖는 거예요. A 회사가 60%의 지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B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는 어디야? 그치? A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B 회사의 경영을 A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아까 받았던 30억 다시 우리 회사에 출자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B 회사가 A 회사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30억을 다시 출자하면 현금 A 회사 다시 30억이 들어와서 또 1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꼭 이러시면 선생님, 그러면 B 회사는 바보예요? 방금 전에 받았던 30억을 그대로 주고 나면 그대로 주고 나면 이 B 회사는 현금이 20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배권을 뺏기고 왜 이런 짓을 하죠?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 이 A 회사의 사장이 아버지고 B 회사의 사장이 아들인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렇잖아요. 우리 대기업의 계열사들을 이런 식으로 지배합니다. 금액을 제가 30억까지 필요 없고 우리 대기업에서 어떤 현실에서는 한 20%, 30%, 20%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그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런다고. 그러면 상호출자를 왜 그러면 금지시켰는지 나오죠. 봐봐요. 지금 방금 전에 쓰지는 않았지만 A 회사는 결국 원래는 100억짜리의 자본금이었었는데 130억의 자본금으로 몸집이 커졌고 그 다음에 B 회사도 자본금만 5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는 어때? 몸집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출하기도 더 쉽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5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지배권도 더 이 대기업이 공고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배구조가 그럼 되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나온 게 다음 시간에 나온 그 순환출자인데 너무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A 회사가 출자한 거를 다시 C 회사한테 C 회사는 D 회사한테 D 회사는 E 회사한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A 회사로 오면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순환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환출자의 그 기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뱀은 상호출자가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순환출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을 알았으니까 보자고요. 오늘 정말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